전남도와 국민의힘 전남도당 목포시는 오늘 목포대 글로컬 대학 서원정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일제히 발표했습니다. 김영록 전남지사는 목포대 글로컬 대학 본 지정은 지역교육의 100년 대개의 기틀을 다지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발판을 마련한 쾌거라며 도비에 1,609억 원을 전폭 지원하겠다고 환영했습니다. 박홍률 목포시장도 목포대 글로컬 대학 서원정을 환영하면서 12,120억 원 지원을 거듭 확인했고, 김화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은 목포대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글로컬 대학에서 선정된 순천대와 함께 선정의 효과가 발휘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환영했습니다.